뭐 관련이 있을까? 아, 이 세이브 포인트가 그지같네 뭐 금방 하니까 상관없는데 아니, 이거 두 개만 하면 되지 두 개가 난 아니까 어, 이것만 하면 되지 이거 하고 이거 두 개만 하면 되지 펴져가고 투색하는 중 두 개고 한번 뛰고 아니, 이거 다 깼던 거니까 금방 하지 겁에 질려서 쫓기고 지켜보는 중 됐고 해답은 요거 하고 요거 됐고 패스 어, 세이브가 안 됐나봐 설마 아까 버그 때문에 안 된 걸 수도 있어 아아 아까 버그 때문에 안 됐네 아아 아이씨 이게 다, 이게 다시 하라고 다 도와주신 거야 이거봐, 지금은 나가기 뜨잖아 응? 조사를, 이게 지금 설마 설마 단서를 다 찾아야 하는 것인가 설마 아니, 어딨는지 어떻게 알고 열한 갱간을 찾았었는데 세 개를 못 찾았지 열한 갱간을 찾았었는데 세 개를 못 찾았지 그 다음에 요거 여기까지 찾았었어 세 개를 못 찾았는데 여자가 뭘 떨궜나? 놀라서 여자는 이 방에서 나간 적이 없죠 어, 이 방에서 나간 적이 없어요 어? 뒤섞임 증인이 찍힌 사진 두 개만 더 찾으면 되는데 요 안에 보인다 안 담아지고 생각 심기 여자의 얼굴이 이 여자의 사진을 갖고 가면 되지 않을까? 아니네, 이거 아니면 이거 아, 사진 중에 골라야 돼 그래, 밑에 사진, 밑에 사진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사진 증인의 사진 찾았고 이제 하나만 더 강한 영역을 소유한 물건을 건드렸을 경우 독특한 소리와 함께 그에 담겨진 기억이 펼쳐집니다 증인 증인 소녀의 사진이다 아니네 엄마하고 있던 사진? 그럼 엄마가 카산드라? 아니 아니 목사? 그럼 이게 마지막인데 이게? 아, 이거였네, 목사? 목사가 뭐야? 그럼 목사가 교회구만 그렇지 목사님한테 위탁하러 간 거야 교회로 튄 거야 교회로 튄 거야 교회로 쫓아갔겠지 저기 저기 있네 설마 죽겠어, 또 오케이 교회로 가야돼 이런 데는 못 지나가 아, 됐다 뭐야 숨기가 있다는 얘기는 악마가 있다는 얘기인데 뭐지? 소더버그의 가족사진 주인공 이름이 소더버그? 소더버그? 이건 뭐지? 목격자의 증언 용기자의 얼굴을 봤다 푸른 눈을 가진 백인 남성 이 아줌마도 유령이죠 저에게는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지내냐 어딨는지 모르니까 또, 여기 어딨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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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딨는지 모르겠어 Look, I'm in a similar situation. Now, I used to be a detective. Let me take a look around and see if I can find anything that will help you make sense of all this. I don't even know where you'd start. Is there anything you remember? It doesn't matter how small. Sometimes the tiniest detail is all it takes. Mom, I remember lots of people. And this robot, everyone was scared of me. My name is Mata Handset. My name is Mata Handset. Let's start. Let me see what I can do. This is her obituary. She's a robot who got trapped and sank, her body was never recovered. No, she's a robot. Is there anything you miss? Me there. Every day I took over the cinese of yourぁ, my bad taking herφj Oi, I... It looks like a memorial of some kind. Oh, people left more than just this around here. Finding that stuff could help piece things together... 미나루 뼈가? 어, 여기 뭐 있네? 액자 모노완셋 호침몰사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사죄 꽃 꽃다발 정말 보고 싶어요. 당신은 저희들의 영웅이니까요. 그러면 그러면 이거 아니네 배가 뒤집어져서 사람들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 생존자들 사진이 여기 있고 죽은 사람들을 위한 추모비가 여기 있고 대충 그런거 아니야? 신문? 잠깐만 그냥 이게 다야 신문부고기사는 일단 신문 3개를 골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생존자 꽃다발 아니면 촛불? 꽃다발 같은데? 맞네? 오케이 이 여자가 영웅이였구나 이 여자가 영웅이였구나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몰라 유령이 아 다른 사람을 구하고 자기는 사망을 했구나 루비에리나 고맙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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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부턴 안 도와줘야지 내 목구멍이 포도창이야 지금 내 살인범 찾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씨 도전거제를 달성한 암넷이야? 도전거제가 암넷이네 빨리 가는 방법을 알아냈지 빨리 가는 방법을 알아냈지 대해적시대 명패 해당지역은 민간 납포선의 항해 시작점으로 각광받았던 곳이며 독립전쟁 기간 동안 해적들이 미해군이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했다 원피스인줄 알았네 어? 어 이거 자기잖아? 줄리아하고 찍은 자기 생전에 기억들도 볼 수 있네요 교회 이제 꼬마를 찾을 수 있겠지? 너는 모든 곳에 따라서 교회에 근데 유령이 들어갈 수 있나? 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성스러운 곳인데 뭐 있죠 여기 톱 종탑의 의령 여기는 증거가 하나밖에 없네요 뭐지? 너 왜 그 아줌마 옆에 앉아있는거야? 신발 들고? 스토커? 스토커? 재수없게 죽었어 미행하다 죽었대 스토커 맞네 designers 진짜 스토커네.. 아아 molecule 와아 저 알면 얼마나 무서울까 대놓고 쳐다보는데 까마귀? 여기 어디에 오 얘다 증인 뭐야 뭐가 관련이 있는거지? 어... 목사님을 만났단 말이지? 그럼 사진? 아니야 아니야 아니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를 온거니까 교회는 아니지 교회는 아니고 실종자? 이게 아닐까? 에이씨... 에잇... 아니잖아 교회에 관련된 단서가 아니잖아 영계에 관한 서적? 서적이 아닐까? 아니면 정체불명의 삽화 지금까지 한번도 틀린 적이 없는데 여기서 처음... 이거 너무 고르는게 너무 많아가지고 가방? 에잇... 에잇... 아아니야... 이제 기회는 한번뿐... ㅋㅋㅋㅋㅋ 둘레...였어... 여덟...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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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1... 17분의1에... 17분의1... 확률이... 서적같은데 서적? 에잇... 아... 아니다... 어떡하지... 신화... 에잇... 에잇... 교회... 교회였어... 다락방 equi 다락방... 다락방이 다락방이 어디를 봐야되나 여기는 막혀서 못가죠 어어어어 깜짝이야 아니 교회에 왜 악령이 있어? 깜짝이야 신부님 타고 갈까? 오오 신부님 타고 넘어가면 돼 어? 뭐야 아 저 위다 아 저 위다 냥이군 저거 뭐야 2층 2층 꼭대기 여기서 이거 눌렀네 위로 위로 나는 못타 고양이 빙의하기? 고양이 상태에서는 오오 오오 고양이로 빙의가 되네 오오 점프도 돼? 흐어캣 찢어야될 제발 왜 왜 올해 오우 샛 아 교회에 악령이 있어 아 씨 저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 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저 방으로 나가서 저기를 나가려면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얘를 잡고 가야겠네 그러면 플라스틱 가 дост을 때에 발매트로로 가졌을 때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아아아 됐으으으 아니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또 이거 아아 c 오 이렇게 되면 못 올라가지 문을 열어야 되는데 얘도 아니고 역사에 대한Мы 아니 고양이가 문을 못 열어서 못가잖아 지가 문을 여지는 못하지 누군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 설마 아아~~ 하아 str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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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는?? 에잇 야, 여기 어떻게 다시 올라가냐? 큰일 났다. 큰일 났네. 고양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바퀴 통해서? 여길 어떻게 한방에 올라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고양이 하면 워낙 점프력이 뛰어나니까. 와아, 이게 세상에. 실제 고양이 이르니? 사람도 아니고? 이게 어디로? 아, 저렇게까지 올라가나? 저거 2층인데? 이거 너무, 너무 사람처럼 기어 올라가잖아. 하하하하하하 우와아, 씨.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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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오, 왔어. 오, 왔다. 증인. 증인. 증인이 목격한 바. 아, 왜 거기서 내가 살해당하는 걸 왜 목격을 했을까? 이 꼬마 여자애가. 오, 왔어, 오, 온 아가이? 사omas.